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자. 아픈 거 빨리 나아 일단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환자가 아픈데도 그림을 되게 잘 그렸더라고요 그림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번에 너무 고마웠고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루라도 빨리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더 이제 건강하게 밝은 모습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과 놀랍 기회도 없는데 여기 삼성 라인 인재 파크에 와 저의 친구들과 놀랍 기회도 없는데 선수들도 만나고 베이스도 밟고 즐거웠습니다. 이렇게 야구에 대해 별거 알게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고요. 선수들을 만나서 기쁘었습니다. 다음 1일 한 시에 또 오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 만나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좀 뜻깊은 행사인 것 같고요. 또 어린 아이들이 야구 선수의 꿈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또 친절하게 열심히 알려주는 게 됐습니다. 내년 시즌 더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팬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